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영면입니다. 제가 제 밤중에 낚시하는데 지금 여기에 와 봤습니다. 자 유튜브 팬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를 한마리 잡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노레미. 자 노레미입니다. 밤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중에 애장은 얼마나 정도 되는거 잡았습니까? 손가락으로 마찬가지 있잖아요. 굵기가. 굵점받이. 그런데 지금 이 밤중에 낚시 낮에 낚시와 밤 야간 낚시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차이가 있고 오늘 저녁에 와 가지고 애장어도 잡고 보름이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잡았습니다. 아 오늘 제일 많이 잡아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조때 이렇게 딱 할 때 온게 또 처음이에요. 아 만조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원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원투는 어디서 많이 주로 해봤습니까? 일단 스윙하고 할 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오래된 것은 키고 따라서 또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요구부터. 저를 만나 가지고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밤중에 우리 유튜브 팬분입니다. 팬분인데 저희대 참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대 낚시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빼 주실래요? 예. 낚시대 놓고 거기 한번 빼 보세요. 와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까? 예.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안에서 습더 갔거든요. 예. 요거는 이걸 하실 겁니다. 예. 손을 하실 겁니다. 잠시만요. 예. 저 좀 잡아 해주세요. 화면 보이게. 이럴때는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참 좋거든요?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이 있어예요 나무젓가락 좀 줘보셔요 하나만 좀 떼주세요 자 요게 였습니다 입안에 마창 였습니다 줄하고 체분하고 같이 나무젓가락하고 잡습니다 그쵸 자 요기에서 요기에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고기는 살아 있을 때 좀 안에 지금 낚시줄이 좀 약해서 낚시줄이 좀 약해서 바늘이 지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바늘은 안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바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살겠나 줄이 약하잖아요 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어 썼습니다 고기는 살려 주는거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바늘 다른거 갈아 쓰면 됩니다 바늘 다른거 갈아 쓰면 됩니다 저 시청자분들 제가 요기에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한마리 더 잡을 동안 까지는 제가 있어 보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또 나름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좀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시까지 놀고 갑니까 11시 조금 넘으면 자 여러분들 낚싯대로 한번 더 보여 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잠시만 송정의 전 양면입니다 여러분들 빠이 다음 영상에 뵈요